아하하하하 너무 안가? 아니면 지영 그거나 그거나 아니면 그대? 그대 이상해 여보? 여보 왜 바꿔야 하는 건데? 지영씨? 아냐 나한테 서연아 너너 하는데 왜 자기만 씨야? 씨는 무슨 씨? 수박 씨, 오일 씨, 고추 씨, 호박 씨, 박 씨 아하하하하 박 씨라 그럴까? 박 씨 부르던 대로 부르셔 아냐 오빠오빠 그러면서 이상한 짓 하는 거 근친상관 같아 찝찝해 뭐가 좋을까? 응?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? 응? 뭐가 좋겠어? 협조 좀 해 응? 여보세요? 헬로? 모시모시? 으으응 사랑해 좋아해 사랑해 좋아해 사랑해 떼먹지 마 다 비수하지 빨리 사랑해 좋아해 사랑해 좋아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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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똑바로 사랑해 좋아해 사랑해